와우 죄송합니다 그리고 온 리 리 아저씨를 만났죠 부두리 줄여서 부리라고 불렀어요 부리부리했죠 부리를 보면 참는 뭐 what happened to him i killed him i was too young and too stupid to do anything right he died because of me i'm sorry yeah 표정 변화가 이렇게 리얼리티한 애니메이션은 아닌데 그래도 대단한데 네 네 이제 첫번째 내일 낚시를 간다고 그러죠 널 낚지 낚지 그리고 낚지는 갯벌에 있죠 으흠흠 아 미안 미안합니다 어 이 여자 머리 스타일이 저 뒤에서 뭐라고 하는거 봐 저 루크가 여기 있어도 된댔어요 루크가 여기 있어도 된댔어요 루크가 여기 있어도 된댔어요 루크가 여기 있어도 된댔어요 어우 이렇게까지 할 수 할 필요있나 어린애인데 저 귀엽고 깜찍한 어린 여자인데 도전 과제를 달성함 도전 과제를 달성함 네 애니메이션이죠 아 그 여자 이름이 레베카인가 봐 어 고직을 피우면은 어 대체 왜 그런지 어 대체 왜 그런지 하긴 임신을 했으니까 아이를 갖고 있으니까 어 소총은 배운 적은 없어요 어 소총은 배운 적은 없어요 어 소총은 배운 적은 없어요 어 어 어 어 어 동시에 제또 왜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너가 우리 그댈에서 닭을 screams하면서 너 흐를 겁니까 철이 어디PD 나랑 위대에 사이 EnGa 위대에 한가봐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가까운 사람 말하는게 아니라 진짜 혈연관계인가 봐 그리고 당연히, 그녀는 왜 이렇게 말하는거야? 어제 그녀는 그녀의 얼굴을 꺼냈어. 상관없어.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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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 왜 그녀는 항상 힘든 시간을 줘? 그녀는 항상 힘든 시간을 줘. 죄송합니다. 그녀는 받았다. 오케이. 그럼 내가 알았지. 괜찮아요. 릭이 사과했어요. 너는 항상 저희도 안겨줘. 너는 잘하는 일이야. 다시 남겨줘.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딱 캐릭터다 속 좁은 조카와 뒤에서 칭찬거리면서 챙겨주는 삼촌 캐릭터가 딱 됐죠 이런 캐릭터들이 정감이 있어 니크의 아버지가 저 방금 모자 쓴 사람의 아버지가 별로 곁에 있어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좀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야 헐 야 시체들이 뭐 이렇게 많이 있어 아... 헐 누구냐 누구냐 아직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너의 대근들과의 대근들 알고있어 생각해봐 너의 캐릭터가 뭐해? 누구냐 그 사람을 확인해 조심해 누구냐 멀뚱한 표정 봐 사람들 한번 흠흠흠 살펴보죠 살펴보기 시체 살아나는거 아니겠지 저기 총에 맞았대 보기 사주지영 보기 자 사주경계 네 네 더 많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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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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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생존자를 한번 찾아보는게 좋죠. 여기서 아, 여기서 의견이 또 갈려 근데 늦을 때 정말 진짜로 생각할거에요. 뭐? 너는 이 세상에 도망간다고? 아무도 아무도 부끄럽지 않게 못해. 너는 뭐든 좀 더 많이 대신 하든지. 너는 집중해, 형! 아무튼 가자, 클램. 너는 항상 유용한, 영웅의 이동력이 필요하나? 누구나 하는 건 또 있어야 할 수 있는지 이런 망가가 더 기다려서 기다려야 하는 거 같아. 아, 아랫세 항상 정의적이네? 어? 어? 잠깐만! 어? 무슨 소리야? 아... 제압 당해있죠? 뿅! 뿅! 하아! 어? 가자! 살펴보는거야! 그냥 시체야! 그냥 시체예요! 어? 보기! 시체! 호오잇! 헉! 어? 왜왜? 어? 내 가방이야! 어? 클레멘타인 가방이야! 뭐지? 허허! 어? 어? 대..대체? 살아있죠? 생존자야? 아아! 아! 처음에 저 크리스타랑 아아! 아까 너 혼자 있지 니 일행 어딨냐고 막 크리스타랑 추궁했던 그 사람이죠 어? 물 달라는거 같은데? 월어...월어? 워...워 월...월어? 어 꿀꺼 꿀꺼 꿀꺼? 아아! 뭐야 뭐야! 어? 뭐야? 아.. 물렸어.. 물린거 같애 어 나 봤어 어디.. 어디로 가는데? 어떻게 가야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쪽 아이고 야 이거 선택해갖고 제 젊은애 죽는거 아니겠지? 어 나무! 나무까지! 빠세이! 하무도 빠세이! 어 저 젊.. 젊은애 조카 조카 어떻게 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그냥 쟤한테가 갔어야 되나? 어.. 어.. 아니 근데.. 정강 가는 삼촌이였어 다음 이야기 The Walking Dead 에헤헤헤 이제 어떻게 하실거에요? 누군가 밖에 있어! 한.. 한 남자가 와서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뭐.. 뭐야? 그룹이랑 함께 했던 어떤 남자가 저 여자 임신한 여자를 찾는다는데 헉! 당신이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나는데? 야 뭔가.. 숨겨줬던 인물이 나오나봐요 어.. 날 선택 어.. 어허.. 자아 어.. 데드 유 트라이 투 어.. 어 세이브 어 세이브 어.. 어 세이브 어 데드 유 트라이 투 어.. 어 크리스타 어.. 어 크리스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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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어 디.. 어 디드 유 킬 더 도그 어.. 개를 죽였는지 어.. 어.. 한 81% 정도가 나랑 똑같은 선택을 했다고 그러죠? 이게 뭐지? 아.. 여기에서 좀 갈린다 여기에서는 반반이야 삼촌을 따라갔는지 어.. 조카를 따라갔는지 같은데? 닉이랑.. 피터? 라고 하는 것 같죠? 야 다음에 뭔가 좀.. 어.. 당신이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라고 할 정도 그 정도 그런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하나봐요 누굴까? 크리스타는 아닌 것 같아 크리스타는 아니고 저.. 클레멘타인이 깜짝 놀랄 정도니까 아니야.. 크리스타일까? 뭐.. 아무튼 누가 나올지 간에 아주.. 기대가 거시게 되네요 알겠고 그럼.. 모명이.. 제가 한번 찍고